우리는 우쿨렐레 찬양가, 저는 리더를 받은 김예찬, 최영호, 김예인입니다. 우리가 들려드릴 곡은 내 마음의 사랑입니다. 잘 들어주십시오. 쿵쿵짝쿵쿵쿵짝쿵쿵쿵쿵짝쿵쿵쿵쿵짝쿵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방탄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방탄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오직 예수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방탄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오직 예수